봄에 접목한 세 곳이 아주 활착이 잘 돼서 무섭게 커지고 있어요 세 군데가 확실하게 활착이 돼가지고 세 군데는 아주 수세가 좋습니다 여기도 방꽃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방꽃이 펴고요 그리고 요거는 작은 밤나무요 작은 밤나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는 작은 밤나무 접붙인건데 고자벼 이렇게 큽니다 큰 밤나무에 고자벼 잎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다음 꽃이 왔습니다 올해 접붙인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